한시라서 저도 이제 내 알바 가려면은 슬슬 얘 잡고 가야되거든요 바로 끝낼게요 와라 키메라 그래? 압도? 안닿는다 압도? 머리! 세게 때려주고 아 나도 세게 맞고 기력이 없어 기력이 앞으로? 앞으로? 머리? 그렇지 풀차징하면 안되네 머리? 이때만 풀차징 그렇지 기력없다 머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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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요 파이프하게 할게요 앞으로? 안되지 안되지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평타만 했지 압! 오케이 어 기력이 없어 기력이 없어 앞으로? 이럴 줄 알았지 머리!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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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험해 어 위험해 어 위험해 쿠션 꿀피 머리? 어 이게 안다? 친구 마음까지도 키메라가 됐구나 내가 고쳐줘야겠어 스승으로써 마음까지도 개인이 되버린 힐 아 예스 앞으로 머리 앞으로 풀차징 마지막 한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컷 템